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차별화 양극화가 앞으로 더더욱 심해지는데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기업 개인 간의 그런 소득 수준이 차이가 나면서 부자들이 살고 싶어하고 투자하는 지역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면서 향후 미래가치와 수익을 얻어갈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들 바로 강남권 한강변 또 서울의 중심 바로 용산이 있겠는데요. 오늘은 용산에서도 용산의 숨은 노다지라고 표현할 수 있는 핵심적인 지역 올해 이곳을 주목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앞으로 이런 어떠한 상황에 오시더라도 위기를 또 극복할 수 있으면서 큰 수익을 얻어갈 수 있는 지역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용산의 숨은 노다지 어디인지 알아볼 텐데요 일단 세 가지 포인트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의 중심 바로 용산입니다. 용산은 바로 3대 개발축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이 되는데요. 용산 국제원무단지 용산 민족공원 서울 역세권 개발이 3대 개발축입니다. 이런 3대 개발축이 올해는 드디어 가속도가 붙는다. 용산 민족공원의 개장 또 올해 국제원무단지의 개발 계획 발표 또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같은 경우는 대기업에서 무려 3조가 넘는 금액을 투자를 해서 정말 지금은 약간 좀 슬럼화된 지역들이 정말 환골탈퇴를 해서 어마어마한 상업 업무 시절로 개발이 된다. 따라서 용산은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서 개발을 올해부터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용산은 투자의 삼박자를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즉 일자리, 최고의 일자리 아직까지는 부족하지만 강남에 비해서 앞으로 국제원무단지가 개발이 되면 정말 최고의 기업들, 최고의 연봉을 받으신 분들이 폭발적으로 일자리가 늘어날 예정이고요. 자연환경, 한강변을 마주 보고 있고요. 또한 남양으로 바라봅니다. 거기다가 용산 민족공원 100만평의 공원과 남산까지 연결되는 천혜의 자연환경. 그리고 또 지금도 교통이 좋지만 앞으로 GTEX, A, B노선, 신안산선, 신분당선 교통의 호재들이 이제 완성되기 때문에 정말 투자의 삼박자를 모두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용산, 기존에 투자하신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아직까지 투자 안 하신 분들, 용산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용산 투자가 늦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고 질문하신 분이 계시는데요. 용산, 아직까지 기회가 있습니다. 앞으로 땅값, 지가가 가장 많이 올라갈 수 있죠. 바로 강남권과 용산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용산, 정말 좋은 건 알고 있겠는데 좀 늦지 않았을까? 투자금에 많이 들어갈까?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오늘 방송을 통해서 어디에 투자하셔야 큰 수익도 얻으시고 미래가치도 얻어가시면서 용산의 정말 최고가 브랜드 아파트의 소유자가 될 수 있는 기회까지도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용산 3대 개발축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올해 이 세 지역 3대 개발축의 개발과 이런 이슈들이 확정이 돼서 본격적으로 진행되는데요. 용산 역세권, 바로 국제원부단지. 용산 구청에서 작년 말에 서울시의 전체적인 개발 계획들은 제출을 한 상황이고요. 올 상반기 내에 서울시와 국토부에서 협의를 해서 드디어 국제원부단지를 개발할 수 있는 마스터플랜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상업 업무 타운, 또 전자상거와 맞물려서 앞으로 서울을 대표하는 상업 업무 시설들이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서울의 랜드마크로서의 가치가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커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용산 민족공원, 최근에 기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00만 평의 정말 넓은 부지가 서울을 대표하는 생태공원으로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위쪽에 있는 남산경관측과 어울려서 서울을 방문하는 네 외국인들이 꼭 방문하는 관광 인프라 자원으로서 새롭게 탈바꿈할 예정이다. 바로 앞쪽이 바로 국제원부단지가 되겠죠. 그러면 한강변 국제원부단지, 또 용산 민족공원 지역들이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서 개발이 되고요. 위로 올라가시면 남영역 다음에 바로 서울 역세권이 있는데 서울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 대기업에서 무려 3조가 넘는 금액을 투자를 해서 올 하반기에 착공에 들어갑니다. 중요한 것은 주거시설은 단 한 채도 들어오지 않고 아파트는 들어오지 않고요. 거의 대부분의 시설 자체가 컨벤션 상업 업무 시설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도심권 뿐만 아니라 용산권역을 대표하는 상업 업무 타운으로서 개발이 된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국제원부단지, 용산 민족공원 위쪽에 있는 서울 역세권, 북부 역세권 개발의 3대 개발층을 중심으로 해서 경부선 라인 또한 지하화가 확정돼 있기 때문에 용산이 정말 앞으로 5년, 10년 후면 정말 새로운 랜드마크 신도시로 탈바꿈하게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집값은 급등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큰 호재들이 올해부터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의 삼박자를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앞으로 폭발적인 일자리 또 서울을 대표하는 자연 관광지로서 바뀔 예정이고요. 완벽한 교통 인프라가 됩니다. 용산은 개발의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초대형 개발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개발이 된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전체 면적의 60% 이상이 개발에 확정돼 있고 나머지 일부 지역도 개발이 거의 되는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의 중앙에 용산이 자리하고 있고요. 용산 민족공원, 남쪽에 동부이천동 또한 재건축과 리모델링 사업들, 또 한강 대로변의 BTS 사업으로 대표되는 상업 업무타운, 국제업무단지, 또 바로 좌측편에 있는 현대차 부디 또 R&D 센터로 개발될 예정이고요. 또 공원을 중심으로 우측 한남뉴타운, 경부선 라인은 지하화 사업과 남형 역세권 개발, 또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 거기다 GTX A노선, 신한산선, 신문당선, B노선, D노선까지 용산에 다 들어오게 되면 서울의 중심축의 탁월한 입지, 또 한강변이라는 주거시설의 가치, 거기다가 상업시설, 또 관광자원, 또 최고가 부촌으로 개발되는 한남뉴타운과 동축 라인 또한 앞으로 서울을 대표하는 부촌으로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상승장이 더 이어지면 앞으로도 폭발적인 가격 상승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요. 만에 하나 하락장이 온다고 하더라도 이런 대규모 개발 이슈들이 확정이 됐고 지속적으로 개발이 됩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가격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가격 지지를 받을 수 있고요. 지속적인 우상향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기적인 측면이 아니고 좀 5년 이상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가장 좋은 투자처, 가격 하락 시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지역이 어디다? 바로 용산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투자자 분들에게서는 수익성을 크게 담보할 수 있겠고요. 용산에 무엇이 됐든 간에 매수해 놓으시면 앞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용산 정말 좋은 건 다 알겠는데 어디에 투자해야 될까를 고민하신 분이 많으시는데요. 첫 번째 부자들의 선택을 받는 지역에 투자하셔야 됩니다. 용산 민족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현재 용산 기존의 재벌가들이 살고 있는 한남동, 또 한강진 역세권의 한남동, 한남뉴타운 지역들이 부자들의 선택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앞으로 땅값, 집값이 지속 상승할 수 있는 지역, 전체적으로 용산은 다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앞으로 큰 폭의 시세 차익과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은 경부선을 중심으로 한 서계청파동 원효로 라인과 공원을 중심으로 동측편의 저층 주거타운으로 개발되는 한남뉴타운을 중심으로 한 한남뉴타운 라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공원이 완료가 되고 한남뉴타운 개발이 다 돼서 입주가 되고 국지원무단지가 들어왔을 때 앞으로 가장 최고가 아파트가 나올 수 있는 지역 어디다? 바로 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국지원무단지 주변 지역과 한남뉴타운, 그리고 이태원동을 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중에서도 평당가, 그리고 또 주거타운으로서의 가치는 서측편도 좋지만 동측편, 한남뉴타운을 중심으로 한 지역 자체가 앞으로 용산, 서울을 대표하는 최고 부천으로 탈바꿈을 준비하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용산 앞으로 어떻게 접근을 해봐야 될지 투자 전략도 함께 세워주시죠. 네, 첫 번째로 지금 인플레이션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화폐 가치, 돈의 가치가 점점 더 줄어들고 있죠. 올해도 대선을 맞이해서 정말 많은 유동성, 또 토지 보상이라든지 수출이 워낙 잘 되고 있더니 달러 유입으로 인해서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돈의 가치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고요. 그의 반대에 있는 안전자산인 부동산 시장은 좋을 수밖에 없다. 그중에서도 우리가 바로 어디다? 앞으로 미래가치 가장 큰 용산의 승부를 걸으시면 이런 단기적인 등락을 포함해서 앞으로 큰 시대 차이를 얻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올해 가장 주목받는 지역 어디일까요? 바로 용산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용산은 용산 국제업무단지와 용산 민족공원, 국제,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 또 다양한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사업들 또 GTX, AB, D 그리고 또 신한산, 신분당선까지 착공해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장 큰 수익과 지가 상승을 보일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용산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으로 시대 차익뿐만 아니고 미래가치 또 아파트 입주권까지 받을 수 있는 투자를 하셨을 때 가장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다세대 주택을 가지고 있지만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정말 최고가 아파트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아파트로 받을 수 있는 지역에 투자하는 게 가장 핵심이고요. 그런 지역들,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용산 국제업무단지 주변 지역 또 한남뉴타운을 중심으로 한 한남동, 이태원 라인이 두 축이 가장 비싼 아파트 단지가 들어올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중에서도 저평가 돼 있으면서 규제가 없는 지역 그리고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가장 부촌으로 바뀔 수 있는 한남동 지역을 주목해 보시고 투자를 하시는 것이 가장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지역과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